오늘 기분 나쁜 일 있어? 아까부터 왜 이렇게 짜증내? 탑 모델인 내가 한국같이 따라와준 성의를 생각해. 그 성의를 봐서 참는 중이야. 저 홍세원입니다. 오늘 저를 만나 주시기로 하셨었는데. 좀 불쾌하네. 죄송합니다. 꼭 드릴 말씀 있어서요. 들어봐 주죠. 말해봐요. 딱 1분 줄게요. 1분은 너무 짧습니다. 좀 더 시간을. 5초 지났고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하나만 더. 1분. 끝났어요. 1분 더 주죠. 방금 뭘 한겁니까? 피에르 장의 드레스를 빛나게 만들었습니다. 5초 지났습니다. 5초 지났습니다. 3초 지났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